자 안녕하세요 주지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요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1월 날이었죠. 그쵸? 분명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게 되면 아 이거 주지타자 안교수 어떤 부분을 다뤘는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을 달리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켰던 부분은 사실 전력난 관련된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군으로 이 한국고사공사도 분명히 우리는 편입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1월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연기금의 매도라고 했죠. 연기금이 매도한 이유와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엑스트지호의 성추문사건, 론스타 아이고 이런 얘기들 신경쓰지 마시고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죠. 지금 보게 되면 아 타짜 안교수가 썸네일은 좀 강해졌긴 해도 이 양반 따라가게 되면 5만원인데 천만원, 이천만원 가는 평가액. 와 이거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자 백문의 불의일견이니까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석주연구소를 통해서 4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시차가 있어요. 자 우아 굳입니다. 설명 짱이네요. 와 이거다 뭐 땜에 가짜 찌르시 도나 했는데 아 시원합니다. 선생님 해서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자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어떤 재료가 등장하고 악재가 등장하더라도 기계적인 수급은 단일가가 거래되는 이 시기에도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거래량 기준을 해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투매를 일으키는 것도 역시나 모건, 스텔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의 룰이거든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텐데 왜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느냐. 아 논란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요? 아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돼도 본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자꾸 사이드로 빠져나는 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해당되면 되는가? 이날 기준입니다. 이날 종가가 39,400원이죠. 그쵸? 39,400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MSCA라고 하는 국내 펀드매니저가 아닌 외국인 펀드매니저들이 국내에 투자할 때 이 한국가스공사 주식도 포함하자마자라는 결정을 하는 이 지수라는 거죠. 종합 선물세트처럼. 이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조건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이 잘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주주가 누구죠? 대한민국 정부죠. 특이하게 대한민국 정부죠. 왜 가스값은 물가 안정화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가격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정부가 결정을 하죠.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2대주주로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8%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주식을 팔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주식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근데 왜 국민연금을 팔까? 유동성. 어떤 유동성? 이 MSCI라고 하는 지수는 두 가지 상황을 본다. 1번 몸집을 본다. 2번 거래량이라고 하는 유동식가총액이라는 부분을 본다. 자 그러면 이때 종가기준이 39,400원이에요. 이 부분이 MSCI 편입되는 요건에 해당되느냐? 가능한 구간이에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40%로 낮아져 있는 것 뿐이죠. 근데 대략적으로 한 5만 2천 5백원 정도 된다고 하자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영상 딱 끊으시고 좋게. 오케이. 5만 2천 5백원? 여기 되게 되면 모건 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여기 포함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호재네. 이거? 이거 하려고 제가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영상을 제작하겠냐고요. 자 여기까지 끊도록 할게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슈와 근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때 급락 나왔던 1호일날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실 때 정부의 의지가 나왔습니다. 벤틀리 정도는 차를 바꿔보시죠. 라고 했죠. 연기금의 매도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이제는 영상을 좀 지켜보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다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보람인데요. 저도 20년도가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MSCI, 모건스테릭 캐프탠인 인터내셔널 이 부분은 편입과 편출에 대한 부분을 정말 몇백 번 온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궁금해 하신 사항들이 라이브에서 정말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거 왜 파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이야기해드렸는데도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 할게요. 자 제가 진행했던 부분들 중에서 이 연기금의 100만주의 매도는 뭐라고 했어요? 1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 2대 주주는 한국전력공사 3대 주주는 연기금 국민연금 이들은 이 유동지식수를 늘려야만이 되는데 어떻게 1대 주주, 2대 주주가 파냐 이거야. 이해 되셨나요? 왜? MSCI라고 하는 모건스테릭 캐프탈 인터내셔널 즉 뭐라고 해야 되냐 쉽게 말해서 글로벌 마켓펀드 매니저의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할 때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도 포함하냐 마냐 즉 한국에 투자할 때 얘도 편입할까 말까라는 게 결국은 7월 말일까지 몸집은 한 이 정도예요. 정확히 따지면 한 5만 1,400원 정도 제가 알려드렸던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 한 번 끝내놓은 거고 이 몸집이 어디까지 유지되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7월 말일까지는 돼야 된다. 근데 특정일을 십거래일 전으로 골라낸다 이거야. 근데 평균적인 것도 계산을 합니다. 거래량도 봐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1대, 2대, 3대까지 합치면 50%가 넘지. 그러면 유동 비율을 맞추지 못한다 이거야. 왜 그들은 어떤 논리에서 들어온다? 점상한가에 살 종목은 사질 않겠다 이거야. 거래량을 늘리는 건 국민연금밖에 없죠. 근데 다시 사드리고 있잖아. 근데 이거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팔았다. 이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라이브를 통해서도 수십 번을 들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역시나 팔지 마라. 응? 결국은 지금은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이 급락사건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은 진입과 훼손을 기계적인 부분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걸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패시브 자금.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도 역시나 하나하나의 종목을 볼 수 없는 국내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기계적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역시나 MSCI도 그렇다고요. 근데 호재와 악재 나오고 성추문 사건 나오고 이런 부분들 필요 없다. 결국은 우리는 특정적인 하나만 기억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맞아요. MSCI 모건 스테리 캐스탄 인터내셔널 이 부분에 포함되기 위해서 7월 말일까지 거래량을 수발하느냐. 1번 2번 그들의 해당사항 기계가 들어올 때는 규칙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그 기계의 규칙은 양분화되어 있고 쪼개되어 있다. 얼마의 퍼센트를 올랐는가 거래량은 얼마나 수발하는가에 따라서 기계가 들어오는 유입금액과 이탈금액이 달라지니 이렇게 상한가를 칠 수도 있고 회소를 줄 수도 있고 다시 여기서 쭉쭉 끌어올리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나왔을 때 악재가 뜨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그 부분에선 뭐라고 했어요? 이 기계적인 프로그램의 룰만 이해하게 되면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맞아요. 하락시키는 부분에 조금 더 밑으로 체결을 하고 때로는 매수를 하지 않고 다음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타짜한 교수님 아 진짜 그때는 몰랐어요.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 이걸 될 줄 알겠어요 라고 하세요. 왜 그러시죠? 설명을 해드릴 때 깊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민간 사업자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 때 오늘 잠시 설명을 해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석유 및 가스 산업은 그쵸? 뭐라고 했죠? 작업 지분 이란 게 있고 VS 광물 지분 이란 게 있다. 그쵸? 탐사 및 시추 프로젝트에서 소유자가 가지는 두 가지 주형 유형의 지분을 의미합니다. 작업할 때 지분 광물의 지분 작업 지분 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석유 및 가스를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지분을 소유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탐사 및 개발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관련된 위험을 부담한다. 이게 누구다? 가스 공사 광물은요. 석유 철학 가스 해당 소유자는 자신이 땅 아래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생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해당 지분을 개발하려면 회사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고 임대료를 받고 로열티를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해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스 공사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날개를 후발주로 달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러드렸죠. 그런데 결국 뭐예요? 포스코 인터 민간 사업자와 공공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둘을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어떻습니까? 결국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내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갑론을박에 빠져드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산업군이 움직이는 이면에 있는 사실 중에서 된다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편할까요? 네? 2번이죠. 자 사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시타자 안교수 채널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 시초가 여름 전력난 관련해서 충분히 가스공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해서 대형주도 하나의 투자수단 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원전 관련주들과 컨셉은 동일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5월 7일 날짜에 보내드렸어요. 결국은 뭐냐면 사실 이런 재료를 받아들일 때 이 부분의 접근 방법은 달리 했습니다. 5월 7일이면 왜요? 움직이지 않을 되죠. 근데 제가 이 5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다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원전이에요. 원전. 근데 보게 되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원전의 이제 주도주죠. 이 부분 때부터 같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지 않나요? 근데 물론 특징적인 부분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이 이런 재료를 수반하면서 올라갈 때 자자자자 어차피 같은 수의 군이긴 하지만 이건 모건스테리캐스탈 인터넷에 포함되려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영상 하나만 가볍게 하나 더 볼게요. 자 역시나 5월 7일 날 영상을 제작했던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의 주는 빵빵빵입니다. 해서 일려드렸는데 이제 원전 이야기였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의 영상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날짜인데 땡겨서 볼게요. ...되고 있냐면 사실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아 이거 5월 7일 날 겁니다. 라이브를 진행했었던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강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일어나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웬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봅시다.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월 7일 오르기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같은 시기에 그쵸? AI 데이터 센터의 후보군이 될 수 있다. 일러드리면서 한국가스공사 문자 날려드렸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의의 의도로 제가 펀더멘트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올해 50년 됐습니다. 한 명의 바른말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해야 될 것 같다. 너무 큰 거 없는 반도라이들이 많아요. 좀 너무 과격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실적으로 안전한 투자 건전한 투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SGO 사건을 예측한다?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 정부도 시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악재성이 나왔을 때 받아내지 말아야 될 구간과 진입해야 될 구간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구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좀 덜 먹으면 어때요? 7월 말일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패시브 자금의 흐름을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잡아낼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즉 AI 데이터 센터의 24시간 전력 그죠? 이 부분에서 한국가스공사 그죠? 억시나 전기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취할 수 있고 재료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한번 몸집을 부풀일 때는 아 어떤 의도를 가지는구나 얘네들은 왜 팔고 있고 어떠한 룰에 의해서 들어오는구나 어떻게 기계적인 과정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결국은 뭐예요? 승자의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 부분 자료를 좀 전개해서 보내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 일단은 첫 번째 MSCI 모건스테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코리아 들어올 때 재료가 악재성 이슈가 나오는데 이 규칙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퍼센트 몇 퍼센트 오를 때 빠질 때 거래량 기준이 얼마가 됐을 때 기계가 들어오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 이 날은 위로 가지 않겠구나 빠졌다가 더 빠지겠구나 반등 주겠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우리는 피해갈 건 피해가고 즐길 건 즐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포스코인터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자 유사사업 구조를 보이는 기업이 한군데 더 있어요. 결국 뭡니까? 과거의 포스코인터가 대우인터였죠. 그죠? 시추 그죠? 자 요 사업권이 비슷한 기업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까지 첨부해드릴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정말로 부를 잃은 다음에는 주변에 계신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배포있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 취하고 나중에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언젠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올해 56입니다만 멀리 갈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자 우리 크게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도 제가 잊지 않겠습니까? 자 010-4822-8706입니다. 한국 한국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10년 전에 이 MSCI 코리아 이 부분에 실제로 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도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을 따라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떤 규정을 보이는가를 이 부분 제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요.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은 문제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70 넘으신 분들도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이브 채널이요. 한 3분 정도 3번만 보니 이해된다고 해요. 젊으신 분들은 그냥 아실 거고 인생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라이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네요. 010-4822-8706 한국이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이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이 포스코 인터처럼 분명히 급등 나옵니다. 분명히 급등 나옵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급등 나와요. 왜? 산업의 사이클이 이동될 땐 항상 그런다고. 제가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을 말씀드릴 때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난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뷰티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산업군이죠. 왜? 변압기라고 하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전기를 흘려보낼 때 중간에 끊길 때 훅 이런 종목들 오르죠. 전선 관련주도 오죠. 자 오를 거를 막 시장이 찾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많이 오른 것만 여러분들 원하죠. 근데 주가의 회선을 일으키죠. 바톤토치 과정은 항상 존재한다. 누워있는 부분에서 누워있는 부분에서 과거에 이게 대북주로 여겼던 거 기억하세요? 이거 연봉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대북주로 이뤄서 8만 5천 8백원 가져갔다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만 1천 8백원 좋아요. 이게 대북 그때 이슈보다 작은 거예요. 석유 수치대공 예? 가스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게 작은 이슈가 아니잖아. 대한민국 정부를 믿자도 아니고 아닌 거에 베팅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왔을 때 악재하고 호재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수익을 내는 투자자되면 되는 거 아닌가? 증명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크게 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틀렸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냐?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 꼬맹이들이 그냥 이것저것 이것저것 차트가 뭐 이렇다 수급이 이렇다 다 필요 없어요. 시장이 이면에 있는 사실을 알려면 결국 운용을 해봤어야지. 이해 되십니까? 항상 비하인드에 숨어있는 부분은 수급들은 어떤 의지를 가질 때 그림을 보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순응합니다. 그 순응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빠진다에 베팅한다 오른다에 베팅이 아니고 찾아내는 과정은 산업군 산업군에 찾아내고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런 논리가 되겠구나. 적어도 5만천 뭐요? 400원을 제시했던 저죠. 결국 뭡니까? 몸집을 부풀리고 내리는 과정 반복적으로 이뤄낼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고고고고 하겠다. 이거 달려드는 애들 아 그러다가 나중에 또 손실이에요. 타짜한 교수님 어떡해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라이브 채널 슬쩍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한국과수공사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 분명히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이거나 단기 매도요. 단기 매도 7월 말까지예요. 시간 꽤 남았어요. 리스크를 지지 맙시다.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만 가집시다. 제가 자료 정리한 거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받아가시고요. 자 이 부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일려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조금은 러프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럴까? 우리가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몸이 무거워지죠. 몸이 무거워지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항상 산업군이라고 하는 테마 모멘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수익을 하는 투자죠. 러프함 러프함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습니까? 저보다 더 잘하세요. 따지고 오면. 근데 중요한 건 투자자의 마음은 결국은 손실을 내지 않고 리스크를 줄이고 그 리스크의 과정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투자의 일련의 활동 아닌가요? 소중한 자산 아닙니까? 종목에 안정되지 않고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순환매를 보면서 종목을 찾는다. 이것보다 안전한 투자가 어디 있어요?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쵸? 제가 라이브 채널에선 교육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뭐 슬쩍 보여드리면 한국가스공사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이 부분은요. 원래는 이 채널은 제가 이제 펀드벨 생활 3년 전에 이제 나이 먹어서 그만두고 경제연구소 채널 만들어서 조금은 연기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발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좀 취미활동으로 했다가 100만 명 구독자 모이면서 제가 이제 연구소 만들면서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 이제 연을 맺었던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좀 했었던 부분인데 자 일단은 어 리딩방도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심오한 방도 아닙니다. 단순히 아 이거 수익나신 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올려주셨어요. 어 2시 54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그냥 보내드립니다. 서로가 한번 자극을 받으세요. 라는 뜻으로 오늘 뭐 기관이 무슨 종목을 사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나와있는 뭐 천연가스대란 또 일어나라 1시 10불에 이게 올려드렸죠. 한국가스공사 한번 쳐볼까요. 제법 많이 올려드린 것 같은데 왜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해요. 계속 많이 변동성이 맞서하는 자세 합시다. 그죠 안정권 52500원 정도 되면 됩니다. 항상 밸류업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쭉 올려드렸어요. 6월 3일부터 한번 관련주들을 올려드렸어요. 원유가스 원유가스 수입해드린 것들 언정당에 수혜될 수 있습니다. 유전사업 그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밸류업 프로젝트 쭉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후벤연수기 가스공사 동해 광구 제외에도 저평가 5만 천원으로 상향했다. 사실 뭐 시킨 건 아닙니다만 MSCI 그죠 이 부분은 충분히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채널도 여러분들 링크지도 첨부해드려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각각 제가 좀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 예 010-4822-8706입니다. 그냥 뭐 한국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 한국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각각 승인을 해드릴 거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라이브 채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 보내세요. 한국이라고요. 보내주시면 각각 제가 승인해드릴게요. 아이 뭐 배터리 뭐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신청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 책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책 몇 권 남지 않았어요. 절판이 됐다고 하는데 G타짜 안교수 성공비기 1편입니다.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눈에 대한 부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라자. 즉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와람이 오나 등산하려고 한다. 날짜를 좀 옮겨보는 건 어떠니 라는 이런 방식의 투자에요. 그게 바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항상 우리는 오를 거야라는 거에 배팅을 하게 되면 뭐에요? 실수가 나오죠. 근데 산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멀리 볼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제롬 파울이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는가 이 나이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한다. 이거에요. 근데 산업이란 사이클이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업종도 또 다녀요. 뭐죠? 메모리, 비메모리, 넨드 플러시, 파운드리, 패드니스, 2차 전이요. 양극재, 음극재, 패배터리 막 나눈다 이거에요. 전액을 다룬다. 그쵸? 전구체를 다룬다. 그쵸? 근데 바이오도요. 일반 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다 나뉘는거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 산업군을 이해하는 투자 그 위에는 시장이란게 있고 이 밑에 종목이 있는거구나.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도 오르기 전에 편입할 수 있는 용기 용기는 깡이 아니다. 차트가 아니다. 산업이 움직이는 AI 데이터센터에 충분히 편입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름에 대한 수혜주다. 두산 에덜뷰티 같이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을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요. 산업을 보는 투자자가 되다. 여기 책에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어, 뭐랄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몇 분이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0104822 8706입니다. 한국이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최대한 많은 분한테 나중에라도 어, 복사본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할텐데 그러면 어떤 교육을 좀 다루고 있는가? 한국가스공사 자료는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교육을 제가 라이브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책 1편에는 첫, 예, 30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뒤에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의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눈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거는 바로 엔캠. 그렇죠?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렇죠?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 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마라. 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쵸? 자, 이 부분을 제가 NKM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 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업 쪽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케미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태 코피아 전해의 글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축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케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파업 사태 기술 이전이 됐다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메이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을 합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